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도 올라오신 평안이 그의 평안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안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함께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핍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귀하신 평안 그 샬롬이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함께 하시나요? 아멘 만약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님의 평안이 혹시나 이 아침에 없다면 우리 그 평안이 주시는 귀하신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에 발견케 하시고 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 베드로가 사방으로 조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이제 오늘 본문부터 12장까지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가요 루타라는 도시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이 애니아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도였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중풍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습니다 기간이요 8년이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샬롬 그 평안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8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인생의 아픔들 여전히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는요 중풍병자 한 명을 네 명의 친구가 들쳐 업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풍병자에게 네 상 네가 지금 엎어서 온 그 상을 들고 나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아니 여러분 어쩌면 이 정돈한다는 것은 뭔가요? 뭔가 헝클어져 있고 복잡해 있고 원래 위치가 아닌 것 원래 자리로 옮겨 놓는 게 정돈이죠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정돈하는 삶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삶으로부터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달려왔는데요 자꾸만 자꾸만 헝클어집니다 정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헝클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만 자꾸만 꼬여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맞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요 이제 꼬여가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정돈된다는 것은요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정돈되지 않던 내 인생이 새롭게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돈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 정돈된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자리를 펴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8년 동안 아팠으면요 자리를 펴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접어야죠 그런데 왜 자리를 편다고 하실까요? 너 지금 자리를 새로 깔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병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것이 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그것이 자기의 옷을 땅바닥에 까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이 환자를 향해서 네 인생을 정리해 네 상을 정리해 다시 그 상을 펼쳐 이 말씀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서 8년이나 중풍병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너의 자리를 새롭게 깔 수 있는 자리로 네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샬롬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죠 하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불뱀이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 불뱀을 잘합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녀 하나님께서요 치료제를 하나 만드시죠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그것을 본다고 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이 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 예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뱀에 물려서 걸을 수도 없고 퉁퉁 부어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짐 밖으로 나와서 진중에 있는 높이 달린 장대의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또 한 명의 병자를 고칩니다 3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의 누이니라 처음에 고친 애니아와 다르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름이 다비다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 말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도르가이고 이 사람은요 여제자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주변에 이 다비다의 섬경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와서요 겉옷과 속옷을 들고 흔들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해준 옷입니다 당시에 옷은요 굉장히 이 천이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겉옷을 저당 잡히기도 하죠 전담부에 가서 돈이 없을 때 그것을 맡길 정도로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요 이렇게 입히신 분이 이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를 잘 섬겨도 그리고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우리는 언젠가 죽나요? 예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나요? 예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요 이 다비다의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의 이 육신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흙집입니다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흙집이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자꾸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안에 있는 귀한 영혼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비다 그를 생명이 다시 살아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베드로가요 이 다비다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생각 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가 살았던 경험 그리고 해당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셔서 예수님이요 그 소녀의 귀에 대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그 말씀에 그들이 순정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죽었던 여인에게 새 생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비다를 살리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경험해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암에 걸렸다가 은혜로 이 암이 낫게 하셔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흙집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명도 먹고 7천명도 먹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능력 앞에서 기적 앞에서 환호는 했을 망정 그 떡은 먹고 그 물고기는 먹을 망정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얻어도 그 예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너에게 이른말은 영으로 생명이고 영이며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시간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영이 있다면요 이 육신이 언젠가 무너질 때에도 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 걸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모든 것들은 썩어져 버리는 흙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놀라우신 예수의 평강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의 평강이 예수의 샬롬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신문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파에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다비다의 집이요 다락이 있을 것처럼 큰 집입니다 어쩌면 요파에서 모여지는 그 교육이 그 가정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큰 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를 하고 있는 이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셨을까요? 근데 요파에 있는데 요파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나오죠 이 사람의 직업은요 무두장의입니다 무두장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짐승의 시체를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쟁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에게는요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날 이 날은 뭐냐면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목숨을 다하는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안식일의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거 누르는 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는요 두 종류입니다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이 되면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다 섭니다 누르지 않아도요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요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전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 날 먹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시는군요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냉장고 문을 열 때 불이 들어오는 것도 불을 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냉장고 안에 있는 불을 전구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문을 열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합니다 또 하나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 만질 수 있는 사람과 만질 수 없는 사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의 집에 있냐면 무두장이 짐승을 잡아서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샬롬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예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이 뼛속까지 깊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요 예수의 능력으로 부정한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당이 있으면 예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념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오랜 시간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가 다른 정당을 싫은히 좋아한다고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을 정말 뛰어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의 샬롬, 예수의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장벽들을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훗날 그의 베드로 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프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들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본양을 향하여서 흙집이 무너지면 돌아갈 본양을 향해 살아가기에 우리는 나그네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읽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걸 목숨같이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겉으로만 살고 있고 여전히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들 그 예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두려움으로 사는 시간이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놀라우신 평안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예수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생명의 생애의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능력이다 믿으시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죄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외치셔야 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자 2월 한 달은요 그 생명 없는 자들을 우리가 기록해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찾아가고 그래서 이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각과 환경을 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평안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의 평안입니다